유통대학교 항공기계 설계학과 3학년 한진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축교 장학금 전수식에 참석하신 대학생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해 주신 이천축협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축협의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인재경쟁의 시대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장학금 전수식을 시행한 지 어느덧 21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 진행될 장학금 전수식이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서 여러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 축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받으시는 대학생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시장 경쟁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축협은 조합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학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축협과 조합원은 한 가족이며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정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축협은 민영기업과 달리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을 모두 조합원님들께 환원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는 축협의 자산이 성장할수록 조합원의 자산도 함께 증식되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께서 예금이나 대출, 보험, 카드, 사료, 하나로 마크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님들께 활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자금을 수령하시는 여러분 중 이천축협의 예금통장이 없으신 분은 예금통장 하나씩 개설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 통장 하나하나가 바로 이천축협 사업에 참여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모든 금융거래는 금일 개설하신 이천축협 입출금 통장으로 거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여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멋진 포부를 펼쳐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천축협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해피엔딩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